국보 제105호인 산청 범황리 3층 석탑은 일제강정기에 일본인에 의해 매수되어 산청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2018년에 국립진주박물관에 세워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산청 범황리 석탑은 통일신라 전형적인 양식을 계승하면서 경남지역 석탑으로는 유일하게 탑 외면에 부조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상층 기단에는 8구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신장상이 있고요. 1층 탑신에는 4구의 공양하는 보살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상과 보살상의 조합은 독특한 사례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조각기술과 경남지역 불교 미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この塔は国立人数博物館の大切な国宝第105号の三尊ポマンに三宗石塔です。 この塔に願い事をすると叶うと言われていますが、私たちが皆様のご健康とご念願を祈らせていただきます。 皆さん、ぜひ東博物館を訪れて、この塔を見物し、願い事をしてみるのはいかがでしょうか。それではお待ちしております。 皆さんこんにちは。この塔は国宝105号三城石塔、鎮州博物館の室外展場です。 有些人はこの塔を訓練することです。 みんなから来鎮州博物館へと訓練することです。 また、ご協力をお楽しみ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